네, 함께 할께요 지금부터 함께 할께요 다큰치시면서 부모님 뜻에 따라 18세에 시집을 간대 전복남자랑 기대를 했다 척척산중 그 남자더라 봤어 보니 다른 여자와 3년 동안 살았다더라 9달쯤 지나고 나니 다른 여자가 진보다리 찾으러 왔더라 보다리 맞추지 말고 더불어 서방넘까지 같이 보낼걸 같이 보낼걸 같이 보낼걸 그것이 우회스러운데 남세는 즐겁게 노래하며 살거야 나는 영광순이니까 부모님 뜻에 따라 18세에 시집을 갔대 청복남자랑 기대를 했다 척척산중 그 남자더라 척척산중 그 남자더라 봤어 보니 다른 여자와 3년 동안 살았다더라 3년 동안 살았다더라 2달쯤 지나고 나니 다른 여자가 침받다리 찾으러 왔더라 오요 콧달이 멀추지 말고 더불어 서방넘까지 차 kg 그런데 같이 원할 걸 그것이 후회 순 없네 남은 책은 즐겁게 너 하며 살 거야 나는 저 검은 순이니까 감사합니다